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도 나왔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보면 네이버 게임 쿠폰 받고 가세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1000원당 100원 할인 3000원당 300원 할인 1200원당 10,000원당 1200원 할인 20,000원당 3000원 할인 30,000원당 5000원 할인 50,000원당 7,000원 할인 10,000원당 15,000원 할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30,000원당 5000원 할인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이걸 하나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여러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000원당 5000원 할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30,000원 충전하면 50,000원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30,000원 충전했는데 50,000원을 아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냐 2018년 7월 8일 24시까지 다운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쿠폰은 다운로드 후 5일까지 유일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9일까지 되는데 9일 때 다운받으면 14일까지 된다는 뜻이겠지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네이버 쿠폰을 받아서 할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